영조와 정조의 친필이 담긴 희귀한 어필첩이 경기도 문화재로 지정됐습니다. 도내 산재한 불화와 불경 등 불교문화재도 경기도의 소중한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최창순 기자의 리포트 함께 보시죠. 조선 후기 우의정을 지냈던 김종수가 금강산 유람을 떠난다고 하자 정조가 내린 편지입니다. 답답한 심사를 풀기 위해 먼대로 떠나는 연로한 신하에 대한 걱정이 담겨 있습니다. 영조가 김종수에게 초록비단 한단과 함께 내린 직접 쓴 글도 있습니다. 수원 박물관에서 소장 중인 영조 정조사 김종수 어제 어필첩으로 가치를 인정받아 경기도 문화재로 지정됐습니다. 그 당시에 시대 상황이라든지 글씨가 내려졌던 내력들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흥 진덕사의 석조여래 좌상도 경기도 문화재가 됐습니다. 중생의 병을 낫게 해주는 부처상으로 두 손으로 약사발을 들고 있는 것이 특징. 화강암으로 된 보기듬은 석불입니다.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의정부 성불사에서 보관 중인 신중도도 경기도 문화재에 새롭게 이름을 올렸습니다. 사천왕 등 불교를 수호하는 신들을 그린 불화로 조선 후기 양식입니다. 화생 금오야크의 화풍과 경기 지역의 인물 표현 방식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 밖의 안성 청룡사의 아미타 열애 회도와 지장시황도, 석가열의 삼불회도, 성련법륜사의 명신중도 및 복작물, 감로도, 평택 동룡사의 선원재 전집 도서도 경기도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경기도는 경기도 문화재의 가치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시군과 함께 문화재 방문이나 체험 프로그램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기주요TV 최창순입니다.